네 저희는 지금 시내에 왔어요. 광주 충장로에 왔고 네 같이 이제 광주에 왔으니까 그래도 시내에서 잠깐 이 친구랑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시내에 왔고 지금 함께 오늘 또 작 주말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늘마당에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왔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좀 보내고 같이 저녁도 먹고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악수 악수 오오 이 노래 좋아 오오 비둔 펜 왕수 왕수 여기 여기가 HubSp 건강구 Content 이런 곳은 한국인 사람의 학교입니다. 피케니커 오오 요리하고 밥과 치킨 좋은 이에요 아무튼 마시고 메뉴하고 음악 오수 사실 정말 좋아요 오오 오오 서울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매운 걸 잘 못 먹은데 매운 걸 잘 못 먹은데 Just I say You don't You can't eat spice fruit That's why Your smile Really? Thank you But your smile is nice also too Actually You always smile and you know It's good it's good I really wanna go to Barcelona If you are there Yeah you have to wait Tommy 안녕하세요 Oh my god You're recording? Yeah Yeah Hey Wow Lia 만났어 I saw her face I was like He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She's the Couch shopping Couch shopping 여행자 세계 여행자 그래서 하루 행아웃 해주고 있어요 Okay 너무 춥긴하다 You should be cold It's super cold today She's tough Yeah It's tough 마운트 산들 다 올랐더라고요 Barcelona Oh Ah I love that Oh no Yeah Especially where Two years ago I was there Actually in Barcelona Oh Yeah And in Zaragoza Okay I don't even have to meet you in Pedro's house We just meet randomly in the street But this is what I like This is what I like Actually Long time I didn't come Just because of her I came out to show Downtown is the place to be man Especially Saturday night This is my backyard But you know For me I'm local So I don't like to come here I'm sorry man Like a lot You know what I mean But anyway Okay Enjoy Always have to come with a foreigner It's a different experience Yeah That's why I come We'll tell you that story over Alright Enjoy Enjoy Thank you Bye Bye It's funny Ah, 닫았다 닫았다 I'm sad I'm sad I'm sad You want to show me the best restaurant Yeah And you want to show me that best restaurant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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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true And you are There's just seven I'm sad This is great Me You want to show me That best restaurant 예요예예. 화이트 밥반이 있으니까 밥반을 먹는 게 낫겠지? 네 죄송한데 아 끝났어요. 혹시 얘기가? 아! 그냥 아쉽네. 장독대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 가야겠다 장독대 네 장독대까지 저희가 실패됐어요 친구에게 꼭 제가 로컬 식당에 백반의 묘미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연 레스토랑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갈 수 있는 몇 안된 레스토랑 중에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월계수 식당에서 제가 충청도에서 1984년부터 이 레스토랑으로 하니까 여기서 오늘 저녁을 일단 먹고 나머지 백반 이런 것들은 매일 먹어봐야겠습니다 매일 다시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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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케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다운타운 로컬 지역이 아니라 로컬 지역에 그냥 9분 네번째 실패했습니다 월계수 식당마저 9시 문을 닫는다네요 네 저희가 예양식당과 그리고 다른 로컬 식당 그리고 장독대 월계수 식당까지 네번의 실패를 바빴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어쩔 수 없이 한스델으로 왔습니다 하나의 뭐 저의 뭐 뭐 학창시절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조금씩 갔던 그런 좀 패시한 뭐 학생 전형으로 한스델이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 여유가 없으니까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친구들도 배고파하고 더 늦으면 이제 더 레스토랑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여기로 왔어요 너무 맛있죠 음 어흥 음 음 음 음 너무 부드러워 너무 матерь있다 그리고 시위백새와 비용이 되게 그렇고 시위가 매주가 많아서 너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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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맛을 할 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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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텔리에서 맛있게 밥도 먹고 그리고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는 다른 집에서 호스트랑 지내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호스트가고 저는 집으로 가고 내일 다시 만나려고 해요. 내일 다시 만나려고 해요. 응~~ 아스타 마니아나 아스타 마니아나 아스타 마니아나 아스타 마니아나 아스타 프론토 친구랑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간만에 김치축제에 가서 다양한 김치들이라던가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랑 다운타운 강주시엔에에서 즐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현역 트래블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좀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만날 거거든요. 내일은 뭐 같이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구경도 갈 거고 또 이 친구가 아직 찜질방을 안 가봤는데 찜질방을 한번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시간이 되면 찜질방을 한번 같이 갈까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는 조금 그 친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